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층 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. 11시를 기해 한파특보도 모두 해지가 됐는데요. 앞으로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주말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.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. 현재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방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, 전주 6도, 대구 8도로 어제보다 2,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. 주말을 앞둔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. 대부분 비로 시작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겨울빛이고 그 양이 다소 많겠고요. 돌풍과 함께 천둥,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. 또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비나 눈은 늦은 밤에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